제대로 느끼한 게 먹고 싶은 날이라 프라닭 수음바 치킨 시켜봤어 부드럽고 매콤한 맛이라는데 한번 먹어볼까? 제일 먼저 닭다리 먹어보자 어! 소스가 진짜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로제떡볶이 맛이야 근데 생각보다 건강한 튀김옷이야 속살을 파헤쳐볼까? 야들야들 너무 맛있겠다 청양마요 소스 콕 찍어서 한 입 바삭한 치킨에 크림소스 조합 케미가 좋다 바삭 매콤한데 튀김옷은 얇은 편이라 무겁지 않은 맛이야 사이드로 떡도 들어있어 쫄깃쫄깃한 건 무조건 먹어야지 냠냠냠 근데 생각보단 건강한 맛이라서 불닭이랑 곁들여 먹어야겠어 요즘 불닭에 완전 빠졌어 매운데 왜 이렇게 계속 땡기지? 치킨이랑 같이 한 입에 먹어버리자 크림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 불닭 때문에 알싸한 매운맛이 올라온다 느끼하면서 매콤한 맛이 진짜 잘 어울려 같이 먹는 게 레알로 더 맛있어